죽은 녀석들의 손으로 가르쳐줄라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을 걸고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찾고있다 자 이 맨 끝에 있겠죠 뭐 어차피 이거 참 발기가 떨어지니까 걸리냐 아 이거 참 가뭇이래 자 이해가 안가는데 왜 뼈밖에 없는데 저기 왜 걸릴까요 자 자 아니, 나는 디스마스한테 공격을 개발하는데 어째 욕해도 다 비해간다 자, 쟤는 죽었고 그랬어 가고시 획득이 되어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반대전이 되어있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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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좀비형은 너무 약한데? remind yourself that overconfidence is a slow and insidious kil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어, 좋아. 자, 버프를 주는 석상이 보이는데, 근데 저거는 지금 먹으면 오래 손해니까 나중에 오죠. 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져갈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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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죽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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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프 효과를 버릴 수는 없으니 원 이 버프가 끝내주는 건가? 이 버프가 끝내주는 건가? 이 버프면 없으면 안올 수 있는 도ivo , 기 innov잖아 비밀방에 있는 어? 오 좋았어 비밀방위 아유 이제 겨우 하나 찾았네 오오 3,500원짜리 아 이거 참 보스도 잡고 돈도 없고 만오백원이면 정말 작짤하지 아 근데 무슨 아 벌써 식량을 다 먹었네 아이고 아asure 아 맷으로 자금을 자금을 이 머리를 에 피카욕 아 아 아 아 나의 경험이 되었죠! 나의 경험이 되었죠! 나의 경험이 되었죠! 나의 경험이 되었죠!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났네 어? 기저 걸렸다 걸리는게 더 이상한데 아 파워풀 블루 아 내가 생각한 것만큼의 길이 안나왔네 고기 터미! 터미! 완벽했구만 그리고 푸마하시 일꾼들이 길을 통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사항이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료 증축이라 무료 증축이라... 누굴... 둘 다 필요한데 대장 가난할까? 차라리 비하여 예전의 무거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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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う 아직은 음... 완벽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대박일 수 있어도 어차피 지금 당첨 너네들이 필요한건 아니니까 미니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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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도 최소한 지금 우리는 보스 2명을 잡았고 그리고 일지도 약간은 모아졌으니까 나중에 일단은 그래도 대장관이 지금 현재 빨리 테크를 타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역마차도 어느정도 올라갔으니 뭐... 정작 이 녀석을 안쓴다는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에메랄드 소드 아... 근데 이거... 아 여웅의 각성 확률보다는 저 피의 10%가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아무... 그 어디보자 매우 희귀등급이라서 페널티 없이 피해 올려주는거는 거의 뭐... 거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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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 자,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역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